내가 예전처럼 날씬해져서 괴자코를 납작하게 줄 테니까 이제 진짜 악에 바칠 수 있어요 정말로 그쵸 동기부여가 확실하게 되는 거죠 아빠랑 다리가 갑자기 말을 안 듣지? 근육통인가? 너무 무리하신 거 아닐까요? 아 아파 아 이상하네 아 이상하네 어 또 시야까지 안 보여준다 아 아 내가 요즘 피곤하기 피곤한가 보다 아 눈까지 말썽이네 엄마 여보 오늘은 들어가 쉬워 쉬워 나랑 은영이랑 가게를 볼게 됐어 당신이나 들어가 엄마 힘들잖아 내가 할게 이건 됐고 장이나 좀 봐와 어 봐올게 뭐 사오면 돼? 응? 왜 저러지? 응? 뭐 사오면 되냐고 어 저기 어 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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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가? 요즘 네 엄마 왜 저러냐? 그날 충격이 너무 컸나?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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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왜 왜 안 나오지 아 마 말이 왜 왜 안 나오지 멘 아 빨리 병원 가봐야 되는데 빨리 병원 가봐야 되는데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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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면 뇌 쪽에 이상이 있지 않을까요? 엄마! 엄마 정신 차려봐 엄마! 여보! 여보! 네? 뇌졸중이요? 안 돼! 아, 네. 당장 수술을 하셔야 됩니다. 그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휴장애에 남을 수 있습니다.